오늘 빌복의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임직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충성자로 여기시고 장로와 반수집사로 또 권사로 임직받도록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순간까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가르침으로 보살피며 양육해주신 박희열 담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임직을 받은 이후에도 더욱 낮아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목사님께 배우며 따르며 협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모든 일에 본인이 되며 설선수범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직분을 잘 담당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셔서 순사를 담당해주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주신 은혜로운 말씀, 격려와 권명의 말씀 항상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충성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7일 빌림보 교회 임직자 1동 감사합니다. 박수